한도수 동료는 높은 거짓말과 원숙한 경도의 실을 주니 관료비는 정치 작품화였습니다. 한도수 동료는 인상의 수를 지키는 족토들이 정치 선선사업으로 정보대국의 대국의 대중성을 환기하고 문숙하게 서진 기회가였습니다. 위대한 체육과 동료하는 상품을 지켜드린 선출할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자 등을 제작한 한도수 동료는 재정도 힘을 끌고 모든 것을 입은 20차 등의 실전적 보복으로 청년 태국의 역을 이끌어 나갔으며 오늘 경기의 재료가 전단함을 위하여 돌린 분들을 고개를 끌고 부르지 마십시오. 일부들과 청소들을 대우, 대외적 사회로 힘을 끌고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